상점의 크리에이터 코드 보녹스 한 번씩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궁극기만 맞추면 상대의 트로피를 뺏어올 수 있다? 바로 차이리 트로피 탈출 모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펭주제? 들어와 바로 잡았죠? 그렇지 트로피 다 뺏어주고 컴온 진까지 궁극기 못 맞춰도 잡으면 그만이죠 시작하자마자 다 컷해버렸는데 차이리 거미네비게이션으로 상대 위치도 찾아냈습니다 바로 트로피 뺏어주고요 궁극기 못 맞추면 상대 트로피 방금 2개 바로 뺏어버렸습니다 이러고 귀환하면 트로피 7개 벌었죠 궁극기 맞추니까 트로피가 늘어나 이렇게 궁만 맞춰도 트로피가 늘어나는 개사기 타입이 어쩝니까 궁 최대한 채워 자 가자 아낌을 써주.. 아 이거 좀 엇간데? 아 잠깐만 어? 우와 미쿠 에모 차는 속도 개 느려가지고 와 진짜 방금 손 바들바들 떨었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니 오늘 어부지리 왜 이렇게 잘 되지? 여기까지 트로피 2개는 내가 먹어주고요 아니 오늘 날인가? 너무 좋습니다 6개 궁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죠 차이리 궁 있을부터요 무서워서 붙어봐 붙어봐 어쩔거야 어? 아 파이퍼야 그걸 왜 풀어줘 나 가재 아 진짜 파이퍼 와 저걸 풀어줘? 어 오케이 시작부터 궁게이지 나쁘지 않다 자 바로 중앙 들어가주고요 어 트로피 끌어온거 개꿀 나 여기 자리잡고 있는다 오케이 궁 치우면 게임이 다 이라지거든 나이스 야 나 왜 이렇게 잘 찾아? 개꿀이죠 개꿀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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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회복해야돼 펄 내비게이션 따라갑니다 펄 덕분에 중앙 진입 무사히 성공 굿샷 아 아야 힐라미에서 천천히 가자 칠툴 탈출할까 좀 탈출하면서 연승점수 쪽쪽 빨아먹을게요 땡땡이로봇 가면서 안때릴게요 바로 중앙 어? 나이스 오케이 트로피 천천히 먹을게요 경탈출할까? 이거 경탈출해 경탈출한게 나이스였다 중앙 들어가서 바로 정치준비 들어오기 성공했구요 위치 확인 시약이어죠 시약이요 못쓰며요 아 제발 어 잘못 때렸다 잘못 때렸다 큰일 났다 나이스 나이스 오히려 좋아 하이퍼 차지 안 돼 안 돼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불씨체크 해주고 안전쓰하게 아우 맛있고 고맙다 아우 맛있고 고맙다 한 대 나이스 또 세 개만 먹고 째겨 야 이걸 아니 이걸 뺏으려고 해 감히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천천히 사람 빠지면 가겠습니다 지금 위험해가지고 갈 줄 알았어 와 살기감치 미쳤는데 이번판 저 궁 있어요 한 대 치면 상대 잃을 거 없다 잃을 거 없는 사이에 제일 무섭거든요 큰일났다 이쪽으로 빠지고 나이스 일 좀 강해지자 그냥 사이드 돌까 위치 체크했구요 빠진척하면 상대 다급해서 나올 수 밖에 없고 하이퍼 차지 자 나이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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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야 막아줘 이거지 하하 전설까지 와 고마워 내 그 perceptions —받ends! —받ends! — Think ax!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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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